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가서 발병이 난다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오천 년의 역사를 함께 이어온 한민조 한빛줄입니다 이 남과 북의 동포들은 반드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통일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들어주시라 이렇게 우리 민족은 아리랑 민족이라 불렀습니다 고향을 떠나 멀리에 있어도 고국의 향수를 불러주는 아리랑 우리 민족의 불이가 하나였음을 일깨워준 봉일의 아리랑 이 민족 언제면 하나가 될까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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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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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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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강노인대학에 와서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을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이 듬뿍 받고 갑니다 항상 건강하시라요 행복하시라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납세다 안녕히 계시라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? 특혜고린대학은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내용들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